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저도 채팅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잠퉁장님이 자료 연구하는 시간보다 유머를 연구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긴 것 같다. 제가 나가실 때 살짝 여쭤보니까 문을 못하고 나간 유머가 한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지콘의 김승민 선임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님 오늘 주제가 비만, 알차이머, M&A 이런 건데요. 일단 다 제가 걱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 있어서 나이가 드니까 비만을 좀 어떻게 우리 바이오 기술도 발전을 하는데 이쪽에 뭐가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오늘 혹시 그런 내용입니까? 네, 2022년도에 주목해야 될 만한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일단 변수는 오미크론 이런 게 있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새로운 질병에 대한 약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자료 키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게 왼쪽에 보시는 주황색 선이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이고요. 그리고 각 색깔이 특정 질병에 대해서 블록버스터 약품이 출시가 된 시기예요. 그래서 맨 98년도 정도에 보면 주황색으로 TNF 알파를 타겟하는 항체의약품 우리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도 많이 나와 있는 레미케이드, 엔브렐, 휴미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네요. 네, 이때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당뇨병에서 블록버스트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GLP-1 아고니스트 이게 빅토자부터 2010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13년, 14년, 14년도에는 지금 항암제 중에서 가장 핫한 키트루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죠. 이게 14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횡보 기간을 걷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백신 mRNA 백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 그러면서 이런 블록버스터가 빵빵 출시가 될 때 바이오 인덱스가 좋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업체들이 태어나기 때문이고요. 그 업체들이 실적이 고성장하기 때문인데 2021년도에 새롭게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약품으로 FDA의 허가를 받은 게 비만 약품이 있고 알츠하이머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4월, 6월 정도였나요? 그때 허가가 되었고 비만은 6월 정도에 허가가 되었는데 우선 비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학들이 앞에서 보여드린 저 정도로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슈카님, 비만 자체로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제가 영상을 올리면 제 뺨 두께를 보고서 제 요즘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영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하부가 걸려서, 부하가 걸려서 골다공증 이런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방도 많이 쌓이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 리스크 이런 것들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비만 자체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삭센다 같은 게 보험이 되지 않지만 영국 같은 곳에서는 삭센다를 보험을 해주려고 합니다. 비만약인가요? 네, 비만약품입니다.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비만 시장 포텐셜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세계에 비만 인구는 한 6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BMI 지수 30 이상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환자들이 나는 비만인 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거죠. 굉장히 초고도 비만일 경우에 수술을 받긴 하지만 약품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비만을 병원 가서 하진 않죠. 건강보조식품 정도로 뭐 하지. 그거를 병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시장이 포텐셜이 큰 건데 지금은 이 약품으로 적극적으로 약품으로 이 비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6억 5천만 명 중에 2%밖에 되지 않아요. 병으로 생각하고 약을 먹는 사람이 적죠. 그리고 그렇게 약으로 치료받지 않는 이유가 여태까지 효과적인 약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매일 약 먹고 하는데 2년 약품을 먹었는데 평균적으로 가짜 약보다 한 5% 더 빠지고 이러면 굳이 먹지 않잖아요. 솔직히 맨날 요요 먹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그렇게 효과적인 정말 옛날에 그 파란 약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그거? 그런 약처럼 뭔가 정말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약이 있다면 얼핏 생각하기에도 대박 날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이 이제 2021년도 6월 달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아, 이번에 허가를 받았다. 네, 그게 이제 자료를 또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태까지 허가를 받은 비만 약품이에요. 그런데 한 9개 정도까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치료군의 퍼센테이지가 얼만큼 체중이 감소했느냐이고 위약군은 가짜 약 먹은 이런 건데 사실상 효과가 좋은 14%까지도 있었지만 이거는 심장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는 4개의 약품은 아예 판매가 되다가 판매가 중단되었고요. 그렇죠. 부작용이 안 되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지금 허가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허가가 되었지만 이런 안전성 이슈가 계속 있어요.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혹은 바람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비만 약품으로 잘 팔리고 있는 단일 아이템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약품인데요. 작센다라는 약품. 작센다. 저기에 있지는 않네요. 네. 저기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가 작센다라고 있죠. 아. 저기 작센다군요. 네. 작센다라는 약품인데요. 아마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약품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잘 팔리고 일본에서 되게 잘 팔리고요. 이 약품은 다른 약품들과 다르게 바이오의약품이에요. 바이올로직스의약품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 몸에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그리고 이 위 배출 속도를 저하시키고 식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 분비도 올라가니까 원래 이 작센다라는 이 약품은 당뇨병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약품이에요. 그런데 이 효과가 식욕을 낮추고 그리고 배출 속도 지연 이러니까 살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에도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에서 작센다가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이거든요. 이 작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주사로 맞아야 되는 그런 약품이에요. 주사입니까? 네, 주사예요. 그게 알약 형태면 좀 어떻게 많이 퍼질 것 같은데 비만 빼려고 주사를... 그 포텐셜도 제가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작센다가 지금 글로벌 원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 1조 원이 넘게 팔리는 비만 약품이거든요.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데 이 작센다의 더 좋은 개량형 버전이 이번 6월에 출시가 된 거예요. 그게 이번에 통과된... 네, 이번 6월에 허가받은 약품. 이름은 혹시 뭐 나오겠습니까? 그게 위고비라는 약품입니다. 위고비요? 네, 위고비. 위고비. 네, 이것도 이 작센다와 마찬가지로 GLP-1을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이제 반감기를 증가시킨 거죠. 원래 우리 몸에 GLP-1이랑 호르몬은 반감기가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생겼다가 이제 바로 사라져버리는데 이게 GLP-1 유사체 이제 노보가 개발한 이 약품은 GLP-1을 엔지니어링 한 거예요. 거기에 뭐 알부민 결합시키고 이러면서 몸에 체내에 오래 남아 있게끔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고 식욕을 감퇴시켜가지고 당뇨동에도 효과가 있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데 이 위고비라는 약품은 아까 제가 이제 작센다가 하루에 한 번 맞는 약품이고 그리고 주사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약품은 체중 감량 효과가 평균적으로 6%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레벨에서 한 56주 정도 기간 동안 6%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맞아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체중 감량도 6%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1조 원 팔리는 약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고비가 6월 달에 허가받은 이 약품은 일주일에 한 번을 맞아요. 훨씬 낮았네요. 네. 한 번 맞던 거를 일주일로 늘렸고 그리고 효과도 베이스라인 대비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7%에서 18% 감소해요. 17%요? 네. 그럼 몸무게가 7, 8, 7, 80이라고 치면은 오, 10kg 이상 빠지네요. 12kg. 맞습니다. 지금 뭐 초고도 비만 환자, 고도 비만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도출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7, 18% 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혹은 이 약품이 출시가 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 이 약품 굉장히 비만의 이거를 실제로 질병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은 이 약품으로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약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3장까지 다 돼서 최종으로 나오는 허가를 받았고요. 미국에서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6월에 출시가 돼가지고 초기에 워낙에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다 보니까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CMO에서 부작용, CGMP에서 퀄리티 이슈, 제조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금 조금 더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이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료를 보시면 이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삭센다의 주간 처방 건수고요. 오른쪽이요? 주황색 뭡니까? 주황색이 위고비예요. 6월에 출시가 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금 삭센다가 이게 주간 처방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삭센다가 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연간 매출액 1조 원 돌파하고 그리고 이 정도 처방을 이뤄냈는데 위고비가 지금 한 3개월만에 이걸 돌파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와 완전히 저런 차트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보의 CEO가 이야기하는 게 비만의 시장이 드디어 열리고 있다. 약으로 조절하는 시대가. 약으로 조절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 제품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건 임상시험으로 입증을 한 거잖아요. 우리 약품은 몇 주를 먹었을 때 몇 퍼센트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처방 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블록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보시는 차트 보시면 지금 내년도에 위고비가 작센다의 매출액을 넘어설 수 있다. 작센다가 5년, 6년 걸려서 읽었었던 성과를 출시 2년 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위고비의 부작용은 작센다랑 비슷합니다. 위장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구토라든지 이런 거 좀 있는데 맞다 보면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내려간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파란 약 때문에 우리가 보약으로 먹는 그쪽 시장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뭐 뱀 뭐 이런 거 맞나요? 뱀 좋아하셨어요? 저는 뱀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뱀이나 이런 것들 흑염소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는데 만약에 위고비가 정말로 뛰어난 효과를 보여서 블록버스터 글로벌 신약이 된다면 다이어트 또 신약, 다이어트 어떤 식품계에는 또 좀 어떻게 보면 악영향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드디어 우리 몸무게나 우리 비만도를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릴 수 있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처방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유럽에 이제 출시 예정이고요. 아마 내년 혹은 늦으면 내후년 정도에 한국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 뭐 어떻게 알게 모르게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그건 썰인 것 같고. 불법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통과하지 안 됐으면. 그래서 지금 위고비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런데 뭐 사실 예상치 못한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위고비가, 위고비 이제 말하자면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주사기 안에 넣잖아요. 그런데 주사기에 넣는 거를 CMO를 주고 있거든요. 유럽에. 그래서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 과정을. 그런데 이 주사기를 만든, 이 시린지를 만든 업체에서 CGMP 요건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일시적으로 공급이 좀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노보가 방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 그때 현재의 수요에 한 4분의 3 정도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급량을 현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상반기에는 덜 팔릴 것 같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생산을 이제 미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공급을 다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아마 노보 주주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노보가 금요일에 주가가 한 8% 빠졌고 지금 장 전에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고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노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듀얼 소싱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 인하우스 캐파로 해가지고 생산을 하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또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반도체 같네요. 훌륭한 반도체 칩을 개발했는데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가 문제를 일으켜서 공급망의 이슈입니다. 공급망의 이슈가 생겨서 반도체가 빨리빨리 안 나서 차를 못 팔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을 약으로 해결하는 시대에 과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약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차트 하나 보시면 노보가 비만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노보가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 17%, 18% 체중 감량 효과까지 지금 온 거예요. 노보가 지금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는 경구용 제품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오럴 프로덕트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에 먹는 알약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임상 3상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 30% 수준까지 체중 감량하는 거. 덧대겠다. 네. 덧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상으로 아예 돌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시장은 이제 막 열기 시작한 거고 이제 약품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요. 일라일 릴리라는 회사의 터제파타이드라는 약품 2024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거는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17%, 18% 이 위고비의 데이터보다 더 좋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비만 약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고비가 본격적으로 열었다. 문을 열었다. 저 왼쪽에 있는 별로 쳐진 저기까지 가는 어떤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네. 삭센다는 삭센다가 이제 6% 수준의 체중 감량이었으면 아 그래도 지금 1조 원이나 판 거잖아요. 그런데 위고비가 17%, 18% 그리고 경구용 그리고 20%, 30%까지. 오래 살아야겠습니다. 빨리 오래 저 약들이 나와서 저도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오래 살아야겠는데 오늘 알츠하이머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요. 재미있어서 사실 더 듣고 싶은데 비만을 그럼 알츠하이머를 아예 못 들을 것 같아서 알츠하이머도 말씀을 드리면 알츠하이머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마비라는 약품이 허가를 받았어요. FD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안전성 이슈나 유효성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허가를 받기 전 주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실제로 되게 못 팔았어요.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원래 컨센서스가 한 1200만 불 정도 아두카드마비 판매된다고 봤었는데 사실상 까보니까 30만 불 정도밖에 못 팔았거든요. 거의 안 팔린 건데요. 거의 안 팔렸어요. 그게 이제 처방이도 처방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효과 있나 안전한가 이런 것도 우려가 있는 거죠. 바이오젠은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금 내년에 있는 게 1월 이제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마비에 대한 미국도 공보험이 있잖아요. 미국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공보험이 있습니다. 물론 70%가 사보험 시장이지만 30%가 공보험 시장인데 이 공보험, 보험을 해줄지 말지 커버를 결정하는 기관이 CMS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CMS에서 바이오젠 아두카드마비, 이 클래스의 약품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억제시키는 약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약 클래스를 보험해줄지 말지 결정을 22년도에 하거든요. 최종 결정이 4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초안이 1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CMS에서 이거를 보험해줄게 혹은 조건부라도 해줄게 라고 한다면 어쨌든 사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금 공보험에서 어떻게 커버할지 눈치 보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젠이나 이 클래스의 약품들의 캐털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으로 해주겠다라 그러면 올해 굉장히 안 팔렸다 그러는데 내년에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네. 내년에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잘 안 될 거야라고도 보고 있지만 이 표를 하나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22년도에 CMS에서 메디케어 파트비 월 보험료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올린 근거를 보면 이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월 보험료를 올린 게 올렸다라는 게 이게 결정할 거야. 이걸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인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넣어놓고 인상을 해야지 넣을 수도 있다고 인상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 이 약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CMS 입장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지금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도 물론 이 클라스의 첫 번째 약품으로 열었지만 지금 더 기대하고 있는 약품은 일라엘 일리라는 회사의 도나네마비라는 약품이에요. 이 회사는 바이오젠은 임상 2상, 임상 1상 하다가 바로 임상 3상 2개를 들어갔는데 이 3상 2개에서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게 많은 건데 릴리는 임상 1상과 임상 2상을 했었는데 임상 2상에서 후기 임상 2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FDA와 롤링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완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완료를 하게 되면 릴리가 타겟하는 이 약품의 허가가 내년 3분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억제시키는 안티바디, 항체 의약품이 두 번째 일라엘 일리의 제품이 출시가 된다는 점인데 릴리가 공개한 데이터들 여기 표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인지 저하 속도 감소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지 저하는 되는데 그 속도를 감소시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오른쪽에 차트가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100% 수준으로 제거가 된다고 하면 인지 저하를 40% 개선시킬 수 있다는 차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나네마비라는 약품이 출시가 되면 이 약품의 포텐셜은 아두카드맛보다 더 크다. 바이오젠의 약품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더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월달 그리고 4월달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맛을 CMS에서 조건부라도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도나네마빛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품도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억제시키는 동일한 계열의 약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트까지 보시면 지금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억제시키는 항체 의약품 지금 임상 출시가 되었고 임상 3상에 있는 제품들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이 약품들이 전부 다 원 빌리언 달러 수를 넘어가는 블록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지금 새로운 질병에 대한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알차이머에 대한 치료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만약에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일반인들로 인지저하 능력이 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럼 이런 류의 약들을 일반인들도 인지저하를 늦추거나 한마디로 뇌의 노화를 늦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런데 사실 기전이 명확하지 않아서 알차이머가 어떻게 발병하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이 약품이 출시가 되었긴 하지만 어떤 가설 중에 하나가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계속 뭉쳐서 덩어리 져서 이게 인지저하에 영향을 준다라는 가설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임상시험 데이터 한 것들을 봤더니 플라그를 억제시켰더니 인지저하가 되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FDA한테 내고 있는 시기여서 아직까지 이제 슈카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는 되게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품들도 굉장히 초기에 알차이머 환자들한테 지금 처방이 되게끔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장을 열어가는 그 정도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차이머 병의 원인은 모르지만 알차이머가 걸리면 나오는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니까 알차이머 증상이 좀 나아졌다. 알차이머 병에 대한 약품들이 막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내년에 특히. 그럼 이쪽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블록버스터 시장이 열리면서 아까 차트에 보여주셨듯이 바이오 지수들이 점프점프하는 그런 구간이 또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FDA에서는 알차이머에 대해서 인지 개선 지표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환자들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인터뷰나 시험 같은 걸 보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걸로 이 환자가 알차이머 혹은 인지 저하가 굉장히 떨어진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약품들을 개발한 업체한테 요구를 했었던 게 이 인지 저하 지표를 개선시킨 데이터를 내라였는데 바이오젠의 아두카드맙을 허가를 해준 거는 이 지표를 개선시킨 거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가 감소된 수준을 가지고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FDA 허들이 되게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좋은 약품들이 이거를 타겟을 해가지고 약품들이 많이 개발될 거고 릴리가 바이오 마커를 굉장히 낮춘 그러니까 아멜로이드 플라그를 굉장히 감소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입증을 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 5년이건 10년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도 인지 저하를 조금 늦추는 그런 약이 제가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쵸 상상을 해보면 상상입니까? 상상이죠. 아직은 상상이고 너무 또 기억을 잘하면 그게 또 있고 싶은 기억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깜빡깜빡이 기억이 안 나요. 단어가 막 얘기하려면 어? 아?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래요. 아 참 이게 참 특히 개인 방송 전화하기 때문에 말 빨리 하다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까? 저도 답답하고 쟤는 왜 저러나?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는데 그런 약품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는데 일단 알차이머는 그럼 내년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알차이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정도의 수준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네. 일단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젠, 아두카드맙은 굉장히 지금 미미하지만 릴리가 허가를 받고 바로 릴리도 사실 출시하자마자 아까 보셨던 위고비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 삼상 데이터를 내고 그다음부터 릴리는 램프업하는 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부터 블록버스가 될 거다라고는 예상하지 않지만 이런 약품들이 속속 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약품이 나오면 이 시장의 센티멘트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코로나도 없었던 거 잡는 약품이 나오니까 모더나, 바이오엔텍, 화이자 이런 것들을 날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 시장을 잡는 약품들이 출시가 되는 게 바이오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작년에 출시된 약품들이 올해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 바이오 약품이 사실은 바이오 약품이라는 시장이 열린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몇 년에 걸쳐서 바이오 이런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본격적으로 만개가 되는 시기가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펼쳐진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바이오 의약품 블록버스터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1980년도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질병에 대해서 블록버스터가 나온 시기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었던 이 차트예요. 이 차트에 보시면 TNF 알프라는 블록버스터 약품들이 이 쯤부터 시작해서 나왔고 그 이전에 많이 들어본 허셉틴, 아바스틴, 리툭산 이런 것들이 젠앤텍이 개발한 약품들이 나왔었고요. 암젠의 이포젠 이런 것들도 90년도 초반 이럴 때 나왔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좋고 잘 팔리는 그리고 특정 질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품들이 2010년도쯤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차트를 봐도 한 10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현재 블록버스터가 항체의약품인데 지금 다른 새로운 모덜리티로 예를 들면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혹은 RNA 치료제라든지 mRNA라든지 이런 세포 치료제라든지 새로운 모덜리티를 가지고 블록버스터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약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희귀질환에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바이오테크의 R&D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한 블록버스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츠관의 김승민 선임연구원, 유의원님이셨습니다. 유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비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톤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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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고 일단 정권 쓰지 저는 손을 받이나 하고 소중력이 tek